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에서 2부로 쓰는 영작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명 강사입니다. 2부로 쓰는 영작, 이름 그대로 영작을 바탕으로 회화까지 한꺼번에 연습 가능한 수업이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 수업은 어떤 수강생들의 타겟으로 수업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작과 회화를 한꺼번에 연습을 하고 싶으신데 지긋지긋한 문법에서 좀 탈피해서 원어민의 언어 구조를 우리나라 말식으로 쉽게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실제로 회사에서 비즈니스 영작이라고 하죠. 이메일을 자주 다루시나 비즈니스 영작을 바로 하시기에는 개인적인 기본 구조력이 많이 취약하셔서 영작 자체가 힘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학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영작과 회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가장 실용적인 문법적 구조들만 뽑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바로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암기와 최대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원리 영작법을 수업시간에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그 원리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문법이 아닌 원리 이해식으로 터득해가는 수업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같은 문장을 말하고 쓰더라도 원어민이라면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그 문장을 표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풀어드리는 일명 우선순위 영작법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업시간 참석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100% 복습이 가능한 수업으로써 최소한은 한 번, 최대한은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저와 함께 입으로 그리고 손으로 써보시면서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따로 복습하실 필요가 없이 수업시간에만 오셔도 제가 함께 진도와 더불어서 복습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작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에러 커렉션, 즉 첨삭일 텐데요. 제 수업은 매 수업시간마다 1대1 첨삭을 도와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가능한 수업으로써 최대 6개월이라는 과정 동안 저와 함께 다양한 문법적 구조와 사항별 회화 영작을 다루는 수업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크게 제 수업은 두 가지 영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법 영작은 문법이 아닌 원리 예식으로 회화 영작은 여러분이 실제 회화를 하시기 이전에 실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표현 그리고 짤막한 컨퍼런세이션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써보고 여러 번 읽어보므로써 실제 회화에 대비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다루는 문장의 내용과 문장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예문을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영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문장 영작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와 동사를 빠르게 찾아내는 건데요. 이런 문장을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과 다루다 보면 문장의 전체 주어를 내가 라고 잘못 찾아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 문장의 실제적인 주어는 누구죠? 예, 바로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저희 입으로 가장 먼저 내뱉어 줘야 되는 단어는 바로 더 샌드위치겠죠. 그런 다음에 동사구를 이루는 문장으로 뼈대를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면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의 뼈대를 읽어 드릴게요. 사실상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이 이 문장의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느냐는 이런 친구들을 바로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수식어들을 형용사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말은 이러한 형용사들이 바로 보시다시피 샌드위치 앞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지고 있지만 영어는 이러한 수식어들의 위치가 명사 앞에도 혹은 뒤에도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몸집이 커진 형용사들의 위치는요. 바로 명사인 샌드위치, 바로 뒤에 가게 된다는 게 영어시 어순과 한국식 어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 수식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und which I'm having now is so great 이라는 전체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주신 문장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식 어순과 영어시 어순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상의 어순들의 차이점을 문법 이론식이 아닌 원리 이해싱으로 풀어가는 수업을 재수업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확인하신 문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여러분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터무니없는 문법적 구조를 가진 문장 구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원령적법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제 수업에 참석해 주셔서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 수업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강남파고다 이브로 쓰는 영작의 조영명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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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